왜요? 다른 데가 안 되죠? 사실은 감독님이 투머치... 투머치...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약간... 송!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그러면 제가 머리가 아프고 시합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약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정신 건강?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제가 이 경기를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지내면서 노하우를 조금 터득했습니다 윌로우 선수 쪽으로 블록킹을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기보다 오늘 경기에서 이 세터들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원정 선수가 앞에 그... 현대건설이 낮은 블록킹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득점을 반드시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주 공격수에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7대8로 현대건설에 끌려가다가 8, 9, 10점 연속 3득점을 했는데 그 3득점 중에 2득점이 블록킹 득점이었던 브랜드가